진주의 파로스 헬스 사우나에서 시작된 도내 집단 감염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200명이나 되고 있는데 진주의 또 다른 목욕탕, 보성탕 관련 확진도 벌써 15명이나 됩니다. 목욕탕발 확산이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진주시 상대동에 위치한 목욕탕인 보성탕.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 목욕탕을 방문했던 50대 여성은 이틀 뒤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장 동료의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12일 기침과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꼈음에도 목욕탕을 방문했다는 점. 보성탕 관련만 이틀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남 최대 집단 감염인 진주 파로스 헬스사우나 관련도 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은 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 목욕탕 종사자 전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방역당국은 보성탕도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주 보성탕을 방문한 도민들께서는 방문 기간과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주 요양병원 확진자도 이틀 새 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뒤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종사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 환자까지 확진되자 병원 2개 층이 코호트 경리됐습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시설 입소자는 입소 전 검사와 함께 3, 4일 후 다시 검사를 받도록 거제 유흥업소 관련은 5명이 추가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58명 가운데 대우조선 해양 관련이 14명으로 늘자 거제시는 대우조선의 셧다운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 0시부터 10일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지만 3일간 조선소의 사업장 폐쇄 조치를 현재 병상 가동률은 67%, 경상남도는 계속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마산의료원에 이어 국립마산병원 80병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오는 28일까지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 만여개 시설을 불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엄정 조치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